전주 예술중고 해직 교사들의 복직을 둘러싸고 학교법인과 전북교육청 사이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해당 학교법인은 해직 교사 6명을 복직시키라는 교육부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을 수용하겠지만 여건상 당장은 힘들다며 해직됐던 교사들을 내년 2월까지 무고 대기 발령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전북교육청은 복직을 당장 이행하지 않으면 학교법인 임원 승인을 취소하겠다고 밝혀 사태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